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민주요. 민주요? 민주요? 네. 이 버튼 진짜 아끼는 건 다 괜찮아? 아끼는 거니까 받는 거니까. 아, 잠깐만요. 너한테 고춧가루 공원에 나가는 교수님 맛있게 배달한 감자 공원에 남겨두는 식urSpace 이건 잘 먹어요 공원에 이 연같이 했었어요 희생님 2년이 나와서 아 짬뽕 제가 윤형제입니다 또 아이고,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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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워. 야, 구주장 되다가 갑자기 말이 겁나 많이 나오잖아. 말 시키려고 그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말하라고. 근데 형, 처음에 데뷔하자마자 많이 뛰었잖아. 처음에는 저렇게 많이 뛰었잖아. 아침부터 비교하다가. 그냥 내가 못 잊지. 저 따라왔네요. 맞아, 안 나오라고 했으니까 많이. 아, 이제 안 나올 거예요. 안돼, 안돼요. 이제 안 나올 거예요. 이게 에피소드 거예요? 아, 역시 구주장이니까. 아니, 아니, 저희 여기 에이스니까. 아니, 아니, 여기 나오면 찍어주세요. 네, 에이스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상민이 좀 잘 챙겨주세요. 한 번. 아, 네. 가만히 있으면 얘기도 잘 못해요. 우리 동상, 동상. 들어가자, 이제. 가까이서 밥 한 번 먹자. 그러니까요. 아, 제가 한 번 가겠습니다. 정호 형, 드렸다. 우리 팀에서 드렸다. 제일, 저, 제일 많이 갈 거예요. 잘해, 잘해, 잘해. 잘해,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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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잘해. 네. 네. 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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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브이로그요? 성남기서로서 이상 브이로그요? 아, 아쉽지 않은데. 아, 나올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재미로 오세요. 아, 네. 천천히. 열어주세요. 뭐 기회가 되면, 그렇지. 정호 형님 화이팅! 정교 코치 님이 이상민 선수가 부주장되고 말이 너무 많아졌다고 하는데 맞나요? 어, 맞아요. 보통 어떤 말이 많이 늘었나요? 아, 일단 선배를 무시하고요. 저를 무시해요. 뭐라고 말해야 해요? 놀리고 막. 경기 준비하라고 그러고, 자기 아프다고. 한마디 해주세요. 테스팅 하나, 둘, 하나, 둘 이성민 선수 한 번 먹디 영원한 부주장은 없다 네 네 GF 결제 앞중에서 도와드릴게요 저희 지금 중정품 나가고 있어가지고 스포츠 백이랑 같이 챙겨드릴게요 하나, 둘, 셋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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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ребенок 면 인공 En Uub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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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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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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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였습니다.